좋은 말 할 때 빨리 거기서 안 내려와 셋셀 동안 안 내려오면 맞는다 하나, 둘 빨리 안 내려와 하나, 둘 너, 그런 말은 누구한테 배웠어?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더니 말도 조심해서 해야겠네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때리면 안 되지 네 거를 가져가서 화가 나더라도 형으로서 말로 잘 타일러야지 안 그래? 이제 너도 스물 살 넘어서 어른이니까 서울 가서 네 힘으로 알아서 살 수 있지 필요한 거나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알겠지 애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도 몰랐던 걸 많이 배우네 딸, 아빠가 치킨 먹고 싶은데? 엄마한테 가서 치킨 먹고 싶다고 졸라봐 내가 시켰다고는 하지 말고 아빠가 말하면 돼지 왜 나한테 시켜 크크크 내가 말하면 안 시켜준단 말이야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갈 건데 왜 막 해도 돼? 어 그래 재밌게 놀고 와 뭐야 왜 그렇게 쿨하게 허락해줘? 걱정도 안 돼? 걱정 되지 너랑 노는 애들이 걱정된다 크크 가서 꼭 연락하고 알았지? 보고 싶어서 어떡해 창피하게 왜 그래 진짜? 누가 보면 유학이라도 가는 줄 알겠네 고작 수학여행 가는 건데 그래서 그쪽 길로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 들어보니까 재능도 있고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좋아 지원해줄 테니까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다음부턴 안 그럴 거지? 그럼 아이스크림 먹을까? 공공장소에서 서랍 피우면 안 돼 알았지? 장 볼 때까지 얌전히 있으면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복제 학원소에서 서랍 피우면 안 돼 그래서 배 blow forgot ardan 피우면 안 돼 lect